1.2.1 황진아의 서브 3구 공격해봤습니다 공격 찬스를 잡아서 득점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아 황진아! 잘 찔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쫓아가서 카운터틱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지금 신호바수 파트너의 호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복식에서도 우승을 두 번씩 했기 때문에 함께 했을 겁니다 다만 내셔널리그의 신인상이 있다면 이 두 선수가 2대4 조재준 성우찬 나갔어요 굴리그 다 하는 선수고 리시브 때는 거의 다 잡는 선수 2대4 조재준 성우찬 두 선수는 볼 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라켓 맞는 순간에 자신있게 아주 잘 뻗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서비스 좋아요 컵스피인 날켜러와요 2대4 조재준 성우찬 2대4 조재준 성우찬 2대4 조재준 성우찬 4대6 4 4 핸드 탑 시핀 받아냈어요 황진아 3대만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 스튜어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 몸을 날리면 아 이걸로 나갔어요 네 1 1 1 2 2 2 2 3 3 5 5 5 5 3 4 5 5 5 5 5 5 6 6 5 6 6 6 6 6 7 6 6 6 7 7 1 6 7 6 7 7 7 8 8 8 9 9 9 다시 봐도 이 장면은 이 포인트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. 나중에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초반에 두 번째 게임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. 조재준 주장 선수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자 성흥찬 이번엔 백핸드 탑수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. 다시 맞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실점을 하게 되면 어 서브 득점이에요 황진아. 자 조재준 소흥찬은 여기서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요. 그렇지요. 그렇습니다. 자 기세 싸움인데요 짧은 서브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만 넘기지 못한. 네트에 톡톡 떨어뜨리는 그런 리시브 좋습니다. 그것만 해도 상대는 부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블록 버텨어. 남았던 두 선수 짧은 서브 블록 한 번 버텨고요. 또 천 황진아의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구주찬의 서브. 이번에도. 이런 행운도 있었지만은 블록 참 좋습니다. 이번에도요 연속 포인트. 먼저 나오는 구주찬 황진아 역전까지 갑니다. 그렇습니다. 8대9. 이번에도. 백핸드 플레이. 짧은 서브. 있어요. 자 네 조재준 선수. 자 가능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. 한 점이면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황진아의 서브. 아 맞지 못합니다 동점이에요 태널. 그렇습니다. 태널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. 조재준 서홍찬 끈질기게 동점까지 그리고 역전해요. 게임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. 조재준 서홍찬의 게임 포인트. 구주찬의 서브 짧은 리시브. 황진아인데 황진아가 백핸드 플레이기 상당히 좋고요. 아 이번에 살짝 밤새렸어요. 조재준 서홍찬. 공격 잡아줘. 길게 백핸드 황진아가.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대응성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 직선 컷스 황진아. 자 선천 군청도 쫓아가면서 파이팅을 내야 되는데요. 네트에 걸리고 마는.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강력 조절 가능하고요. 서브 범실입니다. 받을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4대0 앞서고 있습니다. 팜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. 아 성찬. 파운드로 떨어뜨리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찬의 서브 짧아요. 공격. 다시 공격. 다시 공격 그렇지요. 이렇게 무서운 신인들이 있습니다. 아 푸시 아쉬운 황진아. 6대2. 길었어요. 어려운 공. 오우 다시 한번 포인트 탑 스피트. 돌려가면서 깊숙하게 자극 졌습니다. 아 두 선수들 하이팅하는 마음이 굉장히 보입니다. 네 아 이번엔.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주고 움직여야 됩니다. 자 연속 서브 득점. 네 다시 기회 있고요. 네. 승부. 나지 않았습니다. 네 틈 먹고 들어갔어요. 다시 한번 찬스볼. 상대는 받기가 더 쉽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보는 그 재치도 좋습니다. 매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없다면요 항목이 없다면. 네 꼭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려주세요. 무서운 신인들이 나와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아 직선 코스. 성격했는데 두 번째 게임은 이러다 추격을 당했거든요. 자 한 점 또 안으려고 할 것 같고요. 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. 나갔습니다. 결국은 구주찬 황진아. 조재준 송채흥까지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복식의 승리. 제철시. 조재준 송채흥까지